벼룩에 물렸을 때 가만히 두면 가렵고 쓰라린 증상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탓에 귀찮고 신경이 쓰인다.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벼룩은 반려동물이나 카펫, 나무 바닥은 물론 위장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다양한 곳에 기생하는 곤충이다. 대개 가축과 같은 포유류 혈액을 빨아먹고 살지만 사람에게 직접 닿을 기회가 생기면 사람을 공격해 피를 빨아먹기도 한다. 벼룩에 물려도 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바이러스 및 감염성이 있는 박테리아를 옮기기도 함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. 다행히 벼룩에 물렸을 때 소독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몇 가지 자연치료법이 있다. 지금부터 벼룩에 물렸을 때 직접 만들어 바르면 효과가 있는 5가지 천연연고를 알아보자. 벼룩에 물렸을 때 바르는 홈메이드 치료제 1. 티트리 오일 벼룩에 물린 후 피 불을 소독하고 정화하려면 티트리 오일을 바르면 좋다. 티트리 오일을 바르면 가려움이 완화되고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. 재료 티트리 오일 1자근술 5g 물 2자근술 20ml 방법 티트리 오일과 물을 섞는다. 티트리 오일과 물을 혼합한 용액의 달 지면을 적신 후 물린 부위에 바른다. 하루에 2회씩 해준다. 주해상 티트리 오일만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해 사용하자. 2.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를 피부에 사용하면 물린 부위를 정화하고 가려운 증상이 가신다. 또한 붉게 달아오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재료 베이킹소다 1큰술 10g 물 3큰술 30ml 방법물에 베이킹소다를 섞어 걸쭉하게 만든다. 걸쭉하게 만든 베이킹소다를 물린 부위에 바르고 10-15분 정도 둔다. 미지근한 물로 헹군다. 심한 경우 하루에 입원 실시한다. 3. 알로에 베라민 유칼립투스 오일 알로에 베라 민 유칼립투스 오일로 만든 천연 치료제는 소독은 물론 수분을 보충하는 기능이 있어 벼룩에 물려서 생긴 알레르기 반응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된다. 알로에 베라민 유칼립투스 오일 치료제는 물린 부위를 소독하고 부기 및 붉은 자국을 가라앉힌다. 재료 알로에 베라젤 2큰술 30g 유칼립투스 오일 5방울 방법 알로에 베라젤 2큰술을 그릇에 담은 후 유칼립투스 오일 5방울을 떨어들여 섞는다. 물린 자국 위에 치료제를 문지른 후 약효가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둔다. 하루에 이외 저어 치한다. 4. 레몬즙 및 벌꿀 레몬즙의 살귤력에 벌꿀의 항생작용이 더해지면 벼룩은 물론 어떤 벌레에 물리더라도 효능을 볼 수 있다. 레몬즙 및 벌꿀로 만든 치료제는 피부 주직을 소독하는 효능이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빨리 가라앉힌다. 재료 레몬즙 3큰술 30ml 벌꿀 2큰술 50g 방법 레몬즙과 벌꿀을 한 번에 섞는다. 레몬즙과 벌꿀로 만든 치료제를 물린 부위에 펴 바른 후 10분간 스며들도록 둔다. 미지근한 물로 헹군다. 필요하면 한 번 더 발라도 된다. 주의 레몬주스와 벌꿀로 만든 치료제를 사용한 후에는 햇빛의 노출을 삼가자. 레몬 때문에 피부에 점이 생길 수 있다. 5. 라벤더 오일 많은 사람들이 라벤더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향이 좋아서다. 하지만 벼룩은 라벤더 향이라면 질색한다. 그래서 라벤더 오일을 애완동 물에게 발라주면 벌레가 꼬이지 않고 벼룩도 제거할 수 있다. 반면 순한 항균 및 향 염 효과가 있어서 벼룩에 물려 따갑고 간지러운 피부를 가라앉힐 수 있다. 재료 라벤더 오일을 작은술 5g 물 1월 4일 컵 62g 방법 라벤더 오일과 물 1월 4일 컵을 잘 섞는다. 뿌리는 병의 용액을 담아 물린 부위에 뿌린다. 뿌리는 병이 없다. 면 탈지면에 적셔 바른다. 치료제가 스며들 수 있도록 헹구지 않고 둔다. 가려움이 지속되면 예서 3을 덧발라준다. 벼룩에 물렸다면 일단 물린 부위를 씻은 후 소개한 치료제 중 하나를 선택해 발라보자. 벼룩에 물렸을 때 별도의 처치 없이도 몇 시간 후 면 증상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피부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좋음으로 소개한 치료제로 서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. 벼룩에 물린 방향으로 형태의 비율이 몇 시간 후 면하여 팬덱에서 opens을 때 하여